안녕하세요 쏘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그 제 기타 마틴 HD28에 티타늄 코어를 교체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영상에서 하나 약속드렸던 게 있는데 제가 충분히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빠른 시간 안에 리뷰를 다시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원래 제 계획은 3달, 4달 그렇게 써볼까 했는데 제가 이번 달에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5번 줄이 끊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지금 10월 11일 줄을 교체한 게 아마 제 기억에 9월 9일이었을 테니까 진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실내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지금까지 기타 줄을 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틴 스트링은 좀 쓰다 보면 한 달 정도면 보통 소리가 먹먹해지는 느낌을 저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먹먹해지거나 혹은 톤 다운되는 현상들을 저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물론 5번 줄이 없는 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달이 지난 나머지 스트링의 소리는 어떤지 조금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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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록 5번 줄은 없지만 전체적인 소리의 느낌이 처음 교체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마틴 스트링 중에서 톤 다운되는 현상이 가장 적은 줄이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티타늄 코어 쓰시는 분들한테 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줄은 이제 티타늄으로 제작된 그런 코어 그리고 또 거기에 니켈로 감겨있는 그런 스트링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포스포 브론즈나 8020 브론즈와는 조금 다른 스트링입니다. 기타줄의 특성상 좀 잘 안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그런 스트링이기 때문에 자주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좀 자주 완전히 풀었다가 완전히 감았던 그런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이 기타줄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풀었다 조였다를 최대한 좀 줄여서 써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좀 쓸 수 있는 스트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 갈았을 때와 지금도 외관상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녹슬었다거나 변색됐다는 느낌이 거의 없이 좀 쓰고 있는 그런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주로 제가 마틴 스트링을 쓰다 보면 이쪽 이렇게 피킹하는 쪽이 많이 시커머지고 그리고 녹슨의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타줄은 제가 한 달 정도 쓰면서도 그런 현상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40T도 써봤고 540도 써봤고 그 옛날 4100이나 7100 다 써봤지만 걔네들과는 확실하게 변색되는 속도나 시간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타줄은 확실히 다른 줄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높은 기타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기타줄을 끼워서 자주 풀지 않으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안정적인 톤을 오랫동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권해드릴 만한 스트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수명에서는 엘릭서가 참 길다고 많이 느꼈는데요. 그 엘릭서도 소리의 톤은 좀 오래가는 편이지만 이 코팅이 벗겨지거나 변색되는 현상은 한 달 안에 대부분 다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깔끔한 느낌이나 그리고 또 엘릭서와 밝은 톤이 싫으신 분들에게는 티타늄 코어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타줄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영상들을 이제 앞으로 찍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